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지? 도둘 2개 시바용 홍정이래 여기서밖에 엄청 많네 신기해 사드려도 하다했는데 여기서 그럴 수 있다니 너무 좋다 이바라키 해봤어요 오! 엄청 큰까봐 진짜 자연이다 엄청 넓어 자연 방문회관이라서 그런가 완전 자연인데? 오! 대박이다! 히라노사오르스라 피라티레 커플레 어쩜 그렇게 리얼해요? 진짜 무섭다 너무 리얼한거 아니야? 대복지인가? 대복지 아 두꺼워 왜케 커? 세 도토리 안녕 세 안녕 엄청 커 무섭게 생겼어 너무 크다 어떻게 세상이 대박 오징어다 와! 이제 엄청 재밌을 것 같아 생명이래 생명 엄마 백성이 원래 이렇게 쪼꼼했다니까 바이바이 바이바이 해주세요 대왕 오징어로 같이 찍었어요 잘했어요 너무 귀여워 손잡았어 하하하 하하하 여기 두시로 코스인데? 두시로 코스인데? 진짜 숲속이야 숲속 새로운 곳 있어요 조치 화이팅 형아들은 형아 천천히 뛰어 천천히 와 진짜 좋아 여기 와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뭔가 시골 동네 놀러 온 것 같아요 한 바퀴 도네 고마워 하하하 언제까지 뛸거야 일로와 아 언니 너무 감사해요 하하하하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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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야 소송 자연 그대로 토토리 잡았어요 엄마가 갖고 있을까? 고마워 하하하하 너무 웃겨 하하하 삼촌 힘들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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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외국같지 않아? 저기 나무사네 이게 제일 유명하나? 근데 엄청 비싸긴 되잖아 한번 먹어볼까?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것도? 호시에모 이게 뭐야? 뭔가 이게 되게 특이하다 이게 엄청 유명하네 여보 하하하 아 하이 여보 이 꽃을 와 여보 여기 봐봐 브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브이 나 이거 진짜 타야돼? 아 나 진짜 무서운데 나 이런거 하기 싫은데 아 나 이거 진짜 무서웠단 말이야 조그맣게 잘 uncomfortable 타니까 조금이란 że 온도로 조그 살살 제 ます 티 Gesundheits educators 쭈요 바이밍 Unterschied 사람들이 향한 영혼 엄마 너무 소리질렀더니 호랑 이제 다 왔어 우리 또 내려서 놀거야 되게 넓어? 아 아니다 아니다 오 괜찮다 분위기 너무 좋다 지금 별로 차이가 없는데 아 진짜?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아 여기서 밥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밥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구요 거기가 제일 멋있대요 그 위치가 스카이 스카이 캐빈이 제일 멋있다고 버즈 됐어 아 너무 귀여워 버즈 날아갈거야 버즈 날아갈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왜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 다 아기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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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홀니시의 스파이스가 꽤 좋아해요 뭔가 추천하고 있어요 좋았으면 사용해 주세요 푸린은 아주 뜨거운 푸린이에요 린고의 컴포트가 들어있어요 생태 할로윈~~ 감사합니다 스프가 됐어요 우와 아, 스프가 아니라 스프가 아니라 스프가 아니라 스프입니다 뭐하세요? 아, 왜 이렇게 예뻐? 아, 왜 이렇게 예뻐? 엄마도 하나 고를게요, 고마워요 짠, 감사합니다 또는 내 삶,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아, 매일 축하합니다 근데 얼마 사람 있는 건가? 응 좋다 아, 안 추웠겠지? 아, 안 추웠겠지? 아니, 마시멜로 먹었을 때 아, 예쁘게 가사는 카히고 그 때, 카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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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배 ADK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들 너무 좋죠? 언니 여기 짱인데? 이렇게? 아 대박! 이런거 처음에 해봤어요 맥히니 진짜 맛있어 너무 좋다 진짜 아기 이리로 와 아기 이리로 와 아기 이리로 와 아기 이리로 와 프렌치토스트 포토분은? 아기 이리로 와 먹을 음식들은 아닌데 기억이 없어? 언니 주세요 한 명만 드릴까요? 받으러 오세요 한 명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좋아요 할렁섬을 처음 들어봤어요 나이스 이거 뭐야 아니? 처음 본 것 같아 어쩜 이렇게 멋있어? 엄청 커 어디 가서 놀까? 진짜 크다 여기는 동생아 같이 가야지 그래요 와 진짜 무서웠나 무서워요 재밌겠다 재미있겠다 진짜? 엄마 무서운데 진짜 또 하려 안녕 울 additionally 여기서 갈까? 무서움나 무서워 무서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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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예뻐 안 돼. 안 돼. 했는데 했어. 안녕하세요. 히로이. 오! 이제 왔어! 오! 이제 왔어! 오! 이제 왔어! 오! 그리고 애들은 맛있겠다! 오! 엄청 커! 오! 엄청 커! 오! 엄청 커! 응! 아이레르! 여기가 엄청 맛있는 빵집이래! 안녕하세요! 이래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코코, 코코 암마를 남아있어요! 실례합니다! 크로와트 한 개! 네! 앙꼬 크림치즈 한 개! 음! 밖에 잘 없자! 실례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멜론! 어때? 맛있어? 응! 맛있어? 닭사국! 직접 구웠나 봐! 해먹고 있겠습니다! 음! 엄청 커! 좀 더 갈게요! 좋겠습니다! 무, 좀 더 갈게요! 이게 200원! 4번! 상품! 와 너무 귀여워 밤을 되니까 더 멋있다 진짜 최고야 어떡해 안녕 이거 너무 예쁘다 얘들아 빨리 들어오세요 완전 창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와 너무 좋다 진짜 좋다 너무 예쁘지 너무 예뻐 조용히 참아 응 육셍 반박제가 왔어요 잘하셨어요 짠이 잔자라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아빠 뭘 좋아해 덕니 아빠 생일 축하해요 오 너무 멋있어 해피 볼데이 투 유 사랑하는 남바에 6Orally 아빠 사랑해요 얘 똥 쌌어요 마시멜로 마시멜로 어때? 좋아? 사랑해 어 좋다 뭐하세요? 응 이제 코넨 내 할거에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해따 짜요 여기 봐 아빠 잡기놀이 해봐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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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그렇지 12시 딱 진짜 12시 넘어질까지 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 야 걔네 막 흘러주는 것 같아 아 스파테리아 헷갈리고 자는데 어 자자자자 아빠 있다 아こんにちは 실망생 아리갖고자이마스 너무 예뻐 진짜 자연스러다 진짜 자연스러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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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하하하 하하하 오 저기가 완전 뛰어넘 수 있는 곳인데 하하하 오 저기도 좋다 어쩜 이렇게 자연과 정화될 수 있어 아 토토로 일로와 하핳 하하하 일루와 하하하 여기 없대 하루로? 가위선에 와 하하하 하하하 오우 멋있다 여기도 진짜 좋다 진짜 짱이네 아니 어쩜 이렇게 커? 오우 저기 백조 있어 집에 갑니다 신섭에 출신 돌아와요 미리보은 거 아주 수고했어요 어릴게요 괜찮으세요 비밀이야? 아이고 잘한다 누구 그려? 이거 권영 저거 기다란 건 뭐야? 미끄럼들 동네도 있는 미끄럼들 아 그랬어? 그리고? 친구를 같이 가서 고마우라고 여기 친구 누구랑 갔는데? 같이 가서 고마우라고 아 그렇게 썼어? 잘했어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봤어? 잘했어 아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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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큰 풀로 있던 건 풀로 있던 건 좋아 좋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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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